아하 여고시절 네 안녕하세요 여고시절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소연아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콘테스트 M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한 20년 만에 이런 경쟁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 같은데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만감이 좋지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! 와 기대된다 우와 여고시절 와 옛날 느낌 나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민 선생님이 여고시절이 아니고 새로운 여고시절일까 모든 게 정말 행복뿐이었어 아이가 태어나 엄마가 되고 어느새 내 나이 40줄이야 그때가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 그랬던 내 친구야 아하 여고시절 친한 얘기는 나의 누구시절 친한 얘기는 나의 누구시절 아하 아하 춤을 추며 사랑하며 바꿔 즐기자 아하 정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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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영아 정원아 혜영아 정원아 혜영아 여기 여기 모여라 생활은 흐르고 변에만 가네 본인 노래야 본인 노래야 하지만 내 마음은 영원하잖아 처음 늦게 사랑해 추억으로 남겨진 우릴 그랬던 여고시절 자 다같이 신나게 한번 들어볼까요 원 투 쓰리 아웃 아하 여고시절 친한 얘기는 나의 누구시절 아하 아하 춤을 추며 사랑하며 바꿔 즐기자 진평아 정원아 혜영아 여기 여기 모여라 생활은 흐르고 변에만 가네 하지만 내 마음은 영원하잖아 처음 느낀 사랑은 추억으로 남겨진 우리 그랬던 여고시절 우리 그랬던 여고시절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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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